근데 이게 금 같네 진짜 금처럼 만들었는데요 미드 나왔네 아질은 성공 들고 가자 이건 어떻게 찍지 근데 오케이 한쪽 찍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정밀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가업자 영역 하나 찍고 선생님 대천사 대신에 만화문에 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 때 가는건가요? 전 대천사 안갑니다 상대 미드가 아질은 맞겠죠? 어어어? 오케이 아 네 우승 좋습니다 굿 눈은 이렇게 들고 갑시다 선제공격에 정밀 들고 갈게요 오랜만에 마곤카? 마곤카로 가자 칼날비 아질허야? 칼날비 아질허는 처음 보는데? 상대가 수확이나 잘 샀네요 아 아 칼날비 아질허가 칼날비 아질허가 먹을 수 있을까요? 네 그치 리신 좀 말린거 같은데? 아 아 아래쪽 화이팅 스탑도 많이 이겨주고 있어서 아 야 평타가 아프네 레이저 평타가 좀 아픈데요? 오케이 미안하다 나 그냥 갈게 어 좋습니다 아질허가 이제 6렙도 되서 힘은이 좋네요 일단 공 뺐죠 일단 대신이 왔네 히 안맞아? 들어가지 말죠 디신이 있을거 같은데? 딱봐도 좋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 못뿌리긴 한데 이거 뭐야 첨멸 있네? 비소 노플인줄 아 좋아요 어 타본산이 두배? 두배로 타본산 타빙 와 이게 맞아? 어 좋은데요? 게임 그냥 터졌다 이러면 별령까지 골드 골드 야무지게 뽑아내는 중 으쯧 도망가자 선제공격 야무지게 벌고 이건 어떡하죠? 아래로 도망가? 굿 가빈 마빈 사나서 다행이다 사나서면 이득입니다 깰수 있나? 안되겠다 귀신도 안보이고 보였네요 어 까비 어 다 잡은듯함 그래도 여러분 바텀도 터졌죠 랩차가 어마어마한데 만년설이 툴 돌면 잡을만한데 이거는 쏟습니다 밀면 안되나? 어우 좋아요 아이고 투붕아 어떡하니 어 그래 화이팅 가보래요 저건 살기 좀 힘들겠다 어? 어 아니 사는게 아니라 그냥 죽였는데요 야 이걸 죽이고 살아가네 뭐 없나요? 볼 사람 없나? 어? 미안하다 아지르야 어떡하겠니 이렇게 돼버린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먹을거 시키고 등가이지나 좀 하고 있을까? 아니면 배달오는동안 한판 할까요? 꽤 나을거 같은데 되는거 맞나? 힐 난거 같은데요 에라이 전멸 아칼리가 1키로 시작을 해버렸네 아니 심지어 아니 심지어 블루야 블루는 좀 속상한데 어 탑 좋아요 누구야 설마 또 죽니? 나 아닐거라 믿어 어 죽었네요 네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이번에 레드야? 아니 아까 블루 주던이 이번에 레드를 줘버림 그분님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아니 뭐야 아니 말도 안돼 어째서? 어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어 맛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메뉴 주문 취소됐음 재료 소진으로 어 취소되었는데요 이걸 지금 봤네 부 으이 한판 더 어 어 아 그냥 매운게 아니라 뭐야 카사린 벤다겠네? 아니 지금 봤는데요? 나 뭐하지? 정글 AP니까 AD가 필요하지 않을까?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크샨 아크샨으로 가자 진짜 오랜만이네 런블 전판 우리팀 런블이 배냈구나 이 추잡한 녀석 아크샨 출격합니다 폰줄을 내줘야겠구만 도우마 깡타 말고 신발에 외상 들자 신발에 외상 들자 나 Q집었어? 나쁘지 않쳐 어? 사비 어어? 아 사비요 아래쪽에서 그래도 이득 보고있네요 만족해야겠다 당장은 고삐가 바텀 이미 당해가지고 미드 그냥 그냥 볼수도 있거든요 의심스럽죠 아래 무빙이 여기 있는거 같은데 좀 사려야겠다 고삐 계속 안보이거든요 봐줄사람 있니? 아악 와 너무 아깝다 진짜로 살았으면 대형 이득인데 마지막에 Q를 못피했네 아리도 가겠는데 그건 좀 아쉬운데 아깝다 잡으러 와용 너 궁 이지 않나 아리 럼블도 온다는 것 같죠? 조심합시다 야 이건 진짜 억가다 잡아줘 노플이야 탈리아 죽으면 좀 손해인데? 아 좀 아깝네 갱원 나쁘지 않네요 와 까비 진짜 잘했다 상대 가버려 와 까비 알이 노플 아이고 당했다 탈리아도 좀 아쉽네 이거는 어 좋은데요 이거는? 완벽한 카오스급 CC 연계 미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빠지죠 앞쪽 붙어봐야겠다 럼블도 살이네요 안살이네 가버려 좋아요 이러면 나도 좀 흘렸는데? 킬 먹어가지고 나름 괜찮죠 가주는게 낫긴 하겠다 가는 중이긴 함 들키긴 했는데 할만하거든요 그래도 와 까비 이게 뭐가 더 안되네 4대2를 해버리는데요? 좀 아니지 않나? 좀 아니었던걸로 다행이다 30골드 기다렸다 사면 되겠다 기다렸다가 징촌까지 사줘 기다렸다가 징촌까지 사줘 나중에 생각해볼게 흐흐흐흐흐 네 네 와 까비 그거 힐 받았으면 진짜 터진건데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결과는 어 화이팅 뽀뽀까지 잡아줘 까비요 흐흐흐흐흐 상대팀은 살짝 쓰레쉬가 범인이지 않나 아님 말고 아 너 가긴 하는데 어 다행이다 그쵸 좋아요 끝 아우 좋았습니다 어 좋아요 뽀뽀까지 잡은거 같죠 이거는 굿 옴바가자 끝 뱅치 뱅글뱅글 아 좋았습니다 그냥 밀자 뭘 재냐 합이 합이어 어 맛있어 아 좋았습니다 더하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더하는 건 좀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 어 좋아요 사비 가버려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악샷 재밌네 이게 악샷의 맛이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노잼맵 근데 나름 꿀잼임 바로 1등 들어가겠습니다 노잼맵 괄호치고 내가 못함 오오오오 오케 오 잡았습니다 오 저리가 오 저리가 어어어 네 야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이쪽에? 없지 않나? 아 새로 리필이 되는구나 아니 안되네 리필이 안되는데요 오 비상 야 이제 진짜 위험함 오 야 잠깐만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아 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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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비 다시 통 통 통 통 통 통 아 오케 아 좋았습니다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 이게 망치거든 야 야 이거 뭐야 두프리기기만 아직 안뚱었어 큰일났딜리 어어어 이거 앞으로 가지는거 맞나? 오케이 이거 피해주고 이번만 딱 피해주면 아 좋았습니다 점프 안고 좋아요 아 노재맵 나왔네 일단 1등하고 보자 그쵸 결승을 그냥 0.5번으로 칠까? 잡아 잡아 떨궈 떨궈 처음에는 탈락하기가 쉽지 않죠 느리게 돌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삼색전 하면 된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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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틀리날뻔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걷다가 벌써 4명 탈락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계속 바꿔주는 게 포인트 왜냐? 이유는 모름 오케이 2명 남음 탈락 좀 해줘 얘들아 어? 어? 아 으챠 있나? 망치 있나요? 없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흔들흔들 떨리면 가짜인가요? 아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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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흐흐흐흐흐 어 직진 절로 아무도 안 가니? 어? 어엇 어어? 야 밀렸어 오 근데 망치가 하나 보인 것 같은데? 어딨는 거지? 아 저기 저깄구나 어어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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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